삼각대전 표현은 그녀들 한국의 꿈을 위해서 저는 그녀들에게 미국에 마시라고? 지저분한데? 응 너무 멋지다 와우 고춧가루도 이렇게 놓고 여기가 옆에다 이렇게 하고 놓고 아 이쁘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맛을 알아요 한참 오래간다 저건 참 오래간다 아래에 먹어야지 동네처럼 친하게 내가 여기로 사진 찍어 있어 내가 찍어줘 아, 내가 찍어줘 이곳은 크로스 아래에 많이 먹었잖아 여기가 많이 먹었거든 아직은 도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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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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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